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이브대학교 부동산학과 학과장 김동한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저희 학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부동산학과의 특징 및 장점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수한 교수진과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목은 물론 실무적인 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으로 짜여진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학의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년 부동산 관련 전문 CEO들을 모시고 실시하는 CEO 특강이며 이를 기초로 해서 사회 지식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 기초과목은 물론 실무적인 과목, 부실재권, 과목 등을 무료로 사회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지식 나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문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학 시절은 물론 졸업은 뒤에도 계속적으로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전문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동산학에 오셔서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길을 마음껏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